본인이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피부가 달라진 적은 처음이다. 피부 위에 올려줬을 때 피부가 되게 시원하네요. 친구들한테 야 미쳤다 진짜 내 피부 봐. 정말 대체가 불가한 요철앤불이에요. 진짜 하루만에 그냥 피부가 그냥 개꿀 피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피부 진짜 진짜 좋아질 거라고 200% 장답합니다. 안녕 유니든 유니든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피부 극성수기 만들어주는 스킨케어 루틴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간증 댓글이 달리고 있거든요. 본인이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피부가 달라진 적은 처음이다. 어디 계시냐 저를 드리겠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가지고 완전 완전 뿌듯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깔난 효과 만점 여름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저 믿고 제품들 따라 구매하시고 요 스킨케어 루틴 그대로 하시면 피부 진짜 좋아지실 거라고 장담 장담합니다. 제가 지금 맨얼굴이어가지고 피부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토너 패드부터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패드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넘버즈인의 시카 갈아 만든 초록 패드입니다. 제가 원래 듀이트리 패드를 정말 정말 잘 썼잖아요. 그건 아직도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다른 패드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좋다는 넘버즈인 제품을 사용했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통 다 비우고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얘를 두 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하얀 색상이랑 초록색상 두 개로 요렇게 나눠져요. 요게 시카 부분 요게 대나무 부분이라고 하는데 시카 부분은 진정 성분이 좋고 대나무 부분은 수분을 채워준다. 그래서 이 제품은 붙어있는 상태에서 닥토를 해주는 것도 좋고 요렇게 떼어가지고 마스크팩으로 활용하기도 되게 좋은 제품이거든요. 요게 이름이 시카를 갈아 만든 초록 패드라고 하는데 저는 피부 진정에 시카 성분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잘 맞는 걸 기대를 하고 사용을 해본 제품인데 진짜 피부에 자극 하나도 없고 피부 위에 올려줬을 때 피부가 되게 시원합니다. 한 시원함은 아니고 우리가 막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개운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패드여가지고 피부에 열감도 되게 잘 내려주는데 요렇게 피부에 붙여놓고 있으면은 피부에 붉은기가 진짜 빠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특히 여름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사용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촉촉해요. 여름에는 번들거리지 않고 유분감 겉돌지 않고 수분감을 적당히 채워주는 제품을 사용해야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져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데 요거를 사용하면은 이 베이스부터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엄청 순하고 마무리감 산뜻하고 깔끔한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도 진짜 강추! 이번에는 세럼 단계인데요. 제가 또 워낙 세럼을 좋아하다 보니 세럼은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세럼은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해줘야 피부가 빠르게 좋아지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피부 미백, 그리고 하나는 피부 진정, 그리고 하나는 피부 결 케어 제품이에요. 저는 진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 세럼 먼저 보여드리면 바로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세럼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광고로 보여드렸던 제품이어서 가져올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안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의 최근 스킨케어에서 이 제품을 뺄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사용하는 세럼이거든요. 제가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를 진짜 딱 하루 했는데 제 피부를 보자마자 제가 뭐야? 진짜 이런 말이 육성으로 나올 정도로 진정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프리메라 크림 이후로 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화장품이어가지고 제가 바로 광고 진행하고 아직까지도 너무 잘 쓰고 여러분한테도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진정 세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적인 컨디션도 되게 잘 개선을 시켜주고 뭔가 울퉁불퉁한 피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개선을 시켜주는 제품이어가지고 굉장히 만능 세럼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징크테카인데 징크라는 성분이 피지랑 유분을 케어해주는 성분이고 테카라는 성분은 시카보다도 훨씬 더 진정 효과가 좋은 성분이라고 해요. 제가 시카 성분이 워낙 잘 맞아가지고 테카 성분이 시카보다 좋다고 하고 사용을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특히 여름에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사용감이 진짜 진짜 가벼워. 오늘 어차피 징크테카 세럼을 바를 거여서 요거를 바르면서 조금 보여드리면 요렇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완전 컵물 세럼 같은 제형이길래 아 뭐야 무거운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끈적끈적거려가지고 여름에 안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엄청 촉촉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끈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완전 촉촉 그 자체 수분 세럼. 이렇게 두드려도 얼굴에 붙는 거 하나 없이 굉장히 산뜻하게 올라갑니다. 요게 이렇게 바르고 나서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딱 여름에 겉도는 거 없이 사용하기가 좋은 수분 세럼이어가지고 옳다구나. 이거는 여름에 사용하기가 딱이겠다. 저는 건성이지만 수부지랑 좀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분감 겉도는 거 참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분감이 겉돌지도 않고 지금 몇 번 두드려줬다고 다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은 제품이고 사용감 자체가 너무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을 만한 제형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거 테스트하는 날 친구들이랑 같이 잤거든요. 근데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미쳤다 진짜 내 피부 봐.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날 당일날 영업을 엄청 했던 제품이에요. 지금 광나는 거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광나는 게 막 겉에 유분기가 겉돌고 수분감이 겉돌아서 광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속부터 나는 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속 안에가 너무 잘 채워져서 광이 이렇게 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제품이 수분을 속까지 잘 채워주는 완전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진정 세럼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 제품은 미백 세럼 보여드릴게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약간 뒤로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는 피부가 민감한데 또 피부 좋아지는 거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효과는 좋은데 순한 것만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진짜 순한데 사용을 하면은 피부 전체적인 안색이 좀 밝아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되게 잘 사용하는 미백 세럼이고 이거는 벌써 한 통 다 써가지고 두 통째 뜯은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백 세럼으로 구달 청귤 세럼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달 청귤 세럼도 미백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뭐 여드름 흉터라던가 피부 전체적으로 약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근데 이 코스알엑스 비타민 세럼은 그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피부 전체적으로 안색을 좀 맑아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드름 흉터나 약간 잡티 같은 거 그런 게 되게 빠르게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실제로 여드름 흉터에 엄청 큰 효과를 봤거든요. 제가 한 번 여드름을 짰는데 흉터가 진짜 크게 남은 거예요. 계속 이쪽에 남아있어가지고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이거 사용하고 나서 진짜 빠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찐이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주구장창 쓰고 있는 미백 세럼입니다. 저는 이거 꾸준히 바르고 미백 효과를 봤었는데 이거를 사용하고 단기간에 느껴진 효과는 피부 컨디션이라던가 피부결이 되게 좋아졌어요. 보통 비타민 세럼이라고 하면 엄청 따갑고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타민 제품 사용하고 피부가 따갑고 붉게 올라온 적이 있어가지고 비타민 제품은 약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타민 들어간 제품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사용했을 때 따갑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극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며칠만 사용을 해도 피부가 좋아지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계속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세럼. 이것도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룩주룩 흐르는 세럼이거든요. 아까 징크텍과는 완전 수분세럼 수분감이 정말 많은 수분세럼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수분 80에 유분 20. 근데 그 유분 20이 수분 80이랑 섞여있는 게 아니라 피부 안쪽에는 수분 80이 싹 들어가 있는데 겉에 코팅이 되는 이 느낌의 유분 20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유분감이 너무 많은 제품이 아니고 수분감이 날아가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세럼이고요. 이게 마무리감이 살짝 끈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비타민 세럼이다 보니까 아침에 화장 전에 사용하는 건 비추드려요. 이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이 햇빛을 만나면 안 좋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는데 마무리감이 끈적거려가지고 그냥 자기 전에 사용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미백 세럼이었고요. 그다음 제품은 피부 결케어 세럼인데요.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또 가져오기가 민망하긴 했지만 진짜 피부 결케어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바로 이니스프리의 레티노 시카 세럼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미 한 통 다 쓴 거고 이번에 새로 구매한 거 이게 이렇게 리뉴얼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뭐가 달라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둘 다 좋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레티놀 시카 앰플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레티놀 성분이랑 그리고 시카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레티놀 제품이 너무 세면 제 피부에 안 맞아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피부가 좀 붉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써도 진짜 자극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순하게 잘 맞았던 레티놀 제품이어가지고 레티놀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냥 레티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시카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에도 효과가 좋아요. 제가 이 제품을 벌써 두 총째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제품만 사용하면 피부에 오돌토돌했던 요철들이 싹 사라져요. 진짜 말도 안 돼. 가끔씩 한 번 메이크업을 하다가 아 진짜 여기 너무 오돌토돌한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니스프리 이거 한 2, 3일만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음날 피부 화장했을 때 요철이 보이는 게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 요철이 없어진다는 건 피부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피부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건 그냥 전체적으로 피부가 좋아 보인다. 매끈매끈하고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으면서 유스불 밸런스가 잘 맞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라면 요철이 없어진다는 건 와 쟤 진짜 피부가 원래부터 되게 좋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느낌. 두 가지 뭐가 다른지 아시겠나요? 근데 딱 이 이니스프리 레티논 시카 엠뿔이 와 쟤 원래 피부 좋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해줄 만큼 요철을 굉장히 빠르게 없애주는 제품. 특히 여름에는 열 때문에 피부가 훨씬 더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이상하게 요철이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이거 발라주면은 그냥 모공 싹 이렇게 그 모공 요철이 어딨는지 잘 안 보여요. 거기다가 이제 진정 효과까지 좋다 보니까 요거를 바르면 요철도 없어지고 그리고 좁쌀 여드름도 많이 진정이 되더라. 그래서 요 제품은 정말 대체가 불가한 요철 앰플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이유가 요것도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에요. 여름에 사용하기가 아주 딱 좋아. 끈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고요. 엄청 산뜻하게 피부에 흡수 다 되고요. 겉도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 바른 듯 안 바른 듯 마무리가 정말 가벼운 보송한 그런 앰플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볍게 사용할 앰플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제가 여름에 진짜 잘 쓰는 순한데 효과는 확실한 세럼들이었고 요거 세 가지 공통점이 셋 다 피부 컨디션을 되게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푸석푸석하고 오돌토돌한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은 요 세 가지 세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다음 크림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크림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요렇게 두 가지인데 가장 먼저 라네즈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이 라네즈 크림도 되게 좋기로 유명한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잘 쓰다가 또 최근에 푹 빠져가지고 한 통 다 쓰고 또 한 통 새로 구매했습니다. 이 크림은 요기 케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완전 블루블루 수분수분 전형적인 수분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여름에 잘 쓰냐면 수분크림 중에서 수분감만 너무 많은 제품은 나중에 수분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거나 아니면 겉도는 수분감이 조금 부담스러운 제품이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수분크림은 또 보습감을 너무 잘 채워줘가지고 피부에 유분기가 너무 걷더라. 그런 애매한 크림들이 되게 많은데 이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안에는 수분감으로 되게 잘 채워줘요. 근데 겉에 마무리감은 보송보송한데 이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피부는 지금 수분감이 되게 많은 수분크림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되게 매끈매끈 보송보송 실키한 크림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인데 피부가 전혀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름에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르면 속 건조도 느껴지지 않는데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 피부에 그냥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여름철에 너무 가볍지 않은 수분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수분크림이라고 해서 겉에 막 수분수분 참방참방한 그런 느낌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 제품 유일한 단점이 냄새가 너무 꾸려요. 냄새가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냄새가 너무 꾸려요. 저는 처음에 제게 뭐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런 냄새가 나나 했는데 다른 거 다 맡아보니까 똑같이 냄새가 그렇게 꾸리꾸리하게 나더라고요. 저는 이 꾸리꾸리한 냄새를 참을 수 있을 만큼 이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마다 바르고 있다. 피부 붉은 기 효과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피부가 붉어졌을 때 이거를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붉은 기가 다 사라져 있어요. 피부를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분크림이기 때문에 이거 중건성용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아직 크림을 안 발랐잖아요. 오늘 바를 크림은 바로 토리든 크림입니다. 진짜 긴 말 안 합니다. 이거 꼭 써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게 됐냐면 가장 먼저 이 마스크팩을 사용했었어요. 이 마스크팩이 시카 마스크이고 제가 워낙 토리든 제품을 잘 써가지고 이걸 딱 썼는데 진짜 하루 만에 그냥 피부가 그냥 개꿀 피부. 아니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피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는데 이거 딱 하루 했다고 피부에 뭐 좁쌀려들면 다 들어가고 피부 컨디션 너무 좋아지고 너무 매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뭐지? 설마 우연인가? 하고 또 사용을 했는데 또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 시카 마스크 10개 갈겼고요. 이 밸런스프 시카 라인이 너무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세럼이랑 크림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크림이 진짜 찐이더라. 방금 보여드린 라네즈 제품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제품만의 장점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는 진짜 진정. 그리고 수분. 이 두 가지의 포커스가 완전히 맞춰진 리얼 수분 크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같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톨이든 마스크팩은 진짜 꼭 사용해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언제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올리브영에서 좀 유명한 제품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안 써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밸런스프 시카 마스크 먼저 써보세요. 다시 마음에 진정시키고 크림으로 넘어와가지고 네 아무튼 마스크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크림을 사용해봤는데 이 크림이 그냥 리얼 수분 크림. 수분 찬방찬방 그런 크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제품은 요렇게. 그냥 리얼 수분 젤 느낌. 지금 이렇게 또르륵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전형적으로 여름에 사용하기가 좋은 그런 수분 크림 느낌이에요. 발랐을 때 내가 지금 크림을 바르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수분 크림이랑 세럼을 합친 것 같은 그 정도로 수분감을 굉장히 잘 채워주는 제품인데 이게 단순히 수분감만 채워주는 제품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이걸 발라도 안 건조해요. 제가 속건조가 되게 심한 피부고 건성 피부여가지고 그냥 수분감만 있는 수분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는데 요거는 피부가 건조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딱 필요한 유분감 진짜 요만큼만 채워주고 나머지는 다 수분으로 가득 찬 그런 수분 크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게 유독 좋았던 게 이게 아무래도 수딩 크림 같은 그런 수분 크림이다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게 사용하기가 좋고요. 피부에 열을 되게 빨리 내려주는 느낌이에요. 여름에 쓰기가 딱 좋은 수분 크림. 근데 제 생각에는 요것도 수분감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화장 전에 사용하기는 좀 안 맞는 크림인 것 같거든요. 요거는 자기 전 수분 크림으로 추천을 드려요. 얘는 유분감이 정말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덧발라도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마스크팩을 저녁에 얼굴에 하고 나서 요거 진짜 듬뿍 바르고 잡니다. 듬뿍 바르고 자도 다음날 그냥 여드름이 안 나요. 그냥 없어요. 그냥 여드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없어져요. 정말 여름에 사용하기가 좋은 수분 크림인데 진정 효과 기가 막힌 제품 찾으셨다면 이거 진짜 강추.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사셔야 돼. 지금 다 발랐는데 피부 매끈하게 마무리된 거 보이시죠? 요거 이름이 밸런스플이라고 나와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름에 유스분 밸런스 맞춰주기 딱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림까지 다 발랐고요. 제가 항상 자기 전에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요렇게 바르시면 피부 진짜 진짜 좋아질 거라고 200% 장답합니다. 제가 진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봐도 굴욕 없는 피부. 여러분 이렇게 효과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제품을 이용해서 피부가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는데요. 여름 피부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건 피부 열감 내리기 그리고 유스분 밸런스 잘 맞춰주기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열감을 내리기 위해서 피부에 쿨링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수분감이 많이 들어있는 수분 세럼이나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 토너 패드 수분 세럼 수분 크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써보고 진짜 효과 좋은 제품들만 모아서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요 영상 참고하셔서 피부 꼭 좋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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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